아 뭐야 여긴 어디지? 들어왔어? 너 너 니가 여기 왜 있어? 왜 그래?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내가 뭐 나 당한 거니? 어? 그 어 항거불농, 심신미약, 사기까지 입은 나한테 너, 나 유린한 거야? 뭐래? 아, 우리나라 형법상 여성 관관범은 2인 이상 공동정범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되잖아 성추행은 성립되겠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여자가 부부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? 부부? 누가? 여보야 장난 좀 그만해 여보? 야, 저건 뭐야? 어? 뭐 말이야? 우리 결혼 사지? 우리가 결혼했어? 아, 오늘따라 이 아저씨가 왜 이래? 왜? 결혼생활 6년하니까 모르고 싶니? 어? 뭐야? 지금 아침부터 나 꼬시는 거야, 뭐야? 아니, 잠깐만 그러니까 너랑 나랑 6년이나 같이 살았다고? 아, 모르는 거야, 자꾸 아, 얼른 일어나 할 일이 태산이야 이게,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? 아니, 나한테 아, 이거 꿈꾸고 있는 거야 내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피곤했어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래, 그래, 그래 아, 그래 아빠! 산들아! 나! 아니, 아무도 이런 대굴로 놀고 있다 했어 아니, 근데 꿈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? 아빠, 일어나! 아빠, 일어나! 잠깐만, 잠깐만! 뭐야? 뭐야? 당신, 괜찮아? 아, 괜찮아! 이게, 이게 뭐야?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빠! 아, 내 피부사! 새끼! 뭐? 아, 찾기 어딨냐고? 찾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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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 뭐야, 이거 지금 잠깐, 씨! 아, 어디 가!